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레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레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림이에요 라파일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이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려면 어디에 가면 되냐면 바티칸에 가면은 이 그림이 그 옛날에 그 교황인 방이었는데 옛날에 거기 방에 가보면은 이렇게 사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쪽 편 이쪽 편 이쪽 편 이쪽 편 올 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만약에 바티칸에 안 갔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마 패키지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에요 직접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패키지로 가면은 그 방을 들리지 않는다 라고 했거든요 또 그 구글 맵을 봐도 확실히 그 방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스티나 예배당은 사람이 터져 나가는데 정작 이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는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일단 제가 영상을 좀 첨부해 놓을게요 자 이 아테네 학당을 보면요 중간에 보면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명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두 사람의 손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땅으로 향하고 있죠 자 이거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견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에요 자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전부 다 절대주의 해가지고 이쪽으로 딱 갈르게 되죠 그렇죠? 보통 학교에서는 절대주의 철학, 상대주의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주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상대주의, 소피스트 이런 식으로 딱 갈려가지고 각각의 특징을 딱딱딱딱 적어놓고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니까 문제를 다 틀리는 거에요 자 그렇게 외우면 안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절대로는 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데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플라톤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에요 제일 첫 번째로 뭘 스승님에게 제일 먼저 반기를 드는 게 뭐냐면 이데아의 세계를 비판하게 돼요 자 뭔 말이냐? 플라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어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 아래에 현실세계가 있다고 했죠 이 두 개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세계를 이원화시킨 거에요 알겠죠? 이 이원화된 관점이 나중에 종교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천국과 현실세계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되는 거에요 자 아무튼 그리고 정말 진정한 본질은 죄다 이데아의 세계만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세계는 이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알겠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자 이데아의 세계 같은 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이런 상징 상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남이 뭐 이렇대요 저렇대요 여렇대요 라고 하면은 아무 상관없이 아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이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의 세계 같은 이야기에도 콜라당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여러분들은 이데아의 세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거 바로 이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요 이데아의 세계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럼 플라톤 얘기하죠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 수 있게 돼 공부는 무슨 공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데아의 세계와 같은 그런 초월적인 세상 눈에 있지도 않는데 네 머릿속으로 생산하는 세상 마치 아폴론의 태양과 같은 그러한 세상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계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플라톤은 봐봐요 라파울러 그림을 한번 더 보면은 플라톤의 손가락은 하늘에 향하고 있죠 왜냐면은 이데아의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르투테스텔레스의 철학은 손바닥을 펴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현실 세계 이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간단해요 이 세상은 이완화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건 뭘 뿐 현실 세계만 있을 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숨쉬고 있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이것 뿐 이데아의 세계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각각의 이데아 같은 것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현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개별적인 사물들만 있을 뿐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데아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느냐 각각이 이미 이 안에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될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집트인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빌려 볼게요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 만든다고 해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그 뭐냐 먼저 뼈대를 하나 잡아 놓는 게 좋겠죠 철사 같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뼈대를 이렇게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찰흙을 열 개를 만들 거예요 자 뼈대는 철사로 만들어져 있고 그 모양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떤 개별성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철사로 만든 뼈대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약간 이데아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찰흙을 바르기 시작하겠죠 찰흙이 발라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각각의 찰흙들은 찰흙 조각상들은 개별성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뼈대는 그냥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졸라면사를 만들면 돼 거기서는 개별성이 나오지 않아 하지만 찰흙을 바르고 어떤 조각품은 키를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작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뚱뚱하게 어떤 건 마르게 어떤 건 남자로 어떤 건 여자로 어떤 건 예쁘게 어떤 건 못생기게 오만가지 형태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도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말이지 안 그런가? 그렇죠? 그러면 이 찰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질료가 되는 거예요 살덩어리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수많은 사람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하지만 우리 살을 다 벗고 있는 거 뼈다고만 본다고 하면 크게 차이가 나겠어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죠 다음 더불어서 뼈대를 잡을 때 사람의 뼈대를 잡으려면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팔 두개가 있고 다리 두개가 있고 중간에 몸통이 있는 그리고 머리가 하나 붙어있는 형태를 띄게 되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형상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진료는 뭐라고? 찰흙이다 형상은 뭐라고요? 그 형태 모양을 얘기하는 거다 이 두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사물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상 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파르트논 신전에 있는 말머리 조각상이에요 자 이 작품의 진료는 뭐지? 돌이에요 그리고 말머리 모양으로 만들었죠 이거는 뭐다? 형상이라고 하는 거지 요 두개가 합쳐지면 뭐가 나온다? 말머리 조각상이라고 하는 개별 사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개가 분리될 수 있는 건가? 분리가 안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플라톤이 만약에 이걸 본다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형상은 어디에 있다? 이디아의 세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형상은 어디에 있어? 이디아의 세계에 있고 진료는 어디에 있고 현실 세계에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개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상 아라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형상이 저쪽 세계에 있으면은 이 현실 세계에는 진료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형상이 이 현실 세계에 있기 때문에 진료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물들의 기본적인 모습과 형태가 잡힌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료를 훨씬 더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진료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질 수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진료를 바라보게 되면 좀 더 감각적으로 현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진료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진료를 중요한다고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현실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진료를 만짐으로 인해서 형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학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 볼게요 시학 4장에 나오는 부분이 문구인데 모방한다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인간 본성에 내재한 것으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도 인간이 가장 모방을 잘 하며 처음에는 모방에 의하여 지식을 습득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날때부터 모방된 것에 대하여 쾌감을 느낀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적혀 있어요 자 모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자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플라톤이 왜 예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했냐면 자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눈이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봅시다 무언가 본 것을 그릴 거 아닌가 그렇죠 무언가 본 것을 그린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풍경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을 화폭에다가 다시 복사해서 다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에 따르면 이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가치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치 없는 것을 또 다시 복사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무가치하겠냐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달랐죠 에지상초 이데아의 세계가 없고 현실 세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뭘 알고 싶으냐 눈에 보이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진료가 눈에 보여요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머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많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남자 같으면 또 뭐가 있을까 근육이 짱짱한 사람도 있고 빛이 마른 사람도 있을 거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바로 진료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 아래에서 내가 사람이랑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방해보라는 거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을 좀 더 못생긴 사람을 뚱뚱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일 거 아닌가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개별 사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경험과 대상을 좀 유실하게 관찰하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은 세상만사는 끊임없이 뭐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유심히 다 관찰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플랫선이 있다고 해 봐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시오 네가 쓸데없이 경험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의 진리를 알 수는 없어 오로지 뭐만이 당신에게 진리를 알려주냐면은 공부만이 전부요 그래서 뭘 하면 좋겠어?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한 50년 공부를 하면은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경험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봐야 알지 아 나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논 쉬고 놀아봐 아니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어봐 아니 뭐 아주 방탕한 사람도 해봐 해보게 되면은 네 스스로 알게 되겠지 무엇이 좀 더 올바른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잖아 되게 잘 노는 애들이 결국 공부도 잘한다고 하는 말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경험을 많이 해보게 되면은 결국 무엇이 좀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훨씬 더 사고방식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알코올 중독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플라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나쁜 거니까 하지마 이거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시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먹어보고 먹어보니까 아 이거 영 정신도 안 좋아지고 뭐 사람이 좀 나태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 이건 좀 자제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 깨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 쪽이라는 거예요 플라토는요 처음부터 하지마 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공부만 해 또 놀아보고 니가 공부해 주신 녀석은 깨달았으면 좋겠어 요렇게 두 가지의 태도가 갈린다는 거지 알겠죠? 훨씬 더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이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조각상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사모트라케의 니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가지는 잘려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사실적이죠 이거는 1863년에 에게해 북서부 쪽에 가보면은 사모트라케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굴된 니케 여신상이죠 니케는 뭐냐면 승리의 여신인데 로마에서는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자 또 뭐 제우스가 티탄 신족이란 전쟁을 할 때 제우스의 전차를 몰았다 뭐 그런 말도 있죠 티탄 신족이 뭐냐면은 그리스의 신족은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티탄 신족과 올림프스 신족이 되는 거죠 올림프스 신족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신이에요 제우스, 포세이돔, 아르테미스 또 누가 있냐 아폴론, 디오니소스 또 누구 있지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네들이 아폴론 신족이고 티탄 신족은 제우스가 정권을 잡기 전에 있었던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 속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우스한테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또 신상을 받았어요 니 자식이 널 죽일 거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태어나는 자식들을 전부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제우스가 탈출을 하게 되고 그 형들, 하데스하고 포세이돔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버지를 없애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종류의 신들을 티탄 신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제우스가 티탄 신족과 전쟁을 치를 때 전차를 몰았던 게 니케다 그래서 대부분 대리석, 뱃머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리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게 되죠 조화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죠 옷자락이 팔럭팔럭 하는 것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잘 재현한 건데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돼요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에 입각한 그러한 생각이 잘 녹아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헬레니즘 문화의 어떤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는 거지 알겠죠? 왜 헬레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군지 알면 답이 쉽게 나오죠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그 헬레니즘 문화에 아주 큰, 꽤나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부터 이제 무엇을 볼 것이냐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헬레니즘 하면은 아마 기억나는 거는 간단한 미술 이거 하나 기억날 텐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간단한 미술이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마치 그것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알아볼까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끝